한때 지구에 존재했던 거대 동물 매머드는 왜 사라졌을까요? 추운 날씨나 인간의 사냥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되어 왔는데요.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동물 가죽을 걸친 원시인들이 들판에 매복해 있습니다. 사냥 목표물은 길게 휜 어금니와 긴털로 뒤덮인 거대한 매머드. 코끼리의 조상격인 매머드는 왜 지구에서 사라졌을까? 호주연구팀은 DNA 분석과 탄소연대 측정 방법으로 추정한 매머드와 나무늘보 등 거대 동물의 멸종 시기와 지질학 자료를 비교했습니다. 그랬더니 거대 동물의 멸종이 기온이 갑작스럽게 상승했던 시기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기온 상승은 빙하시대에도 발생했는데 최대 16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. 빙하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는 짧은 시간 간격 안에 기온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아간빙기라고 하는 시간 간격 안에서 기온이 상승했을 때의 멸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농구팀은 매머드 등 거대 동물이 빙하기의 정점일 때는 생존했지만 기온이 올랐던 짧은 시기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3만 4천 년 전과 3만 년에서 2만 8천 년 전 사이에 멸종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매머드는 인간의 사냥이나 빙하기 때 기온이 떨어지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져 멸종했다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 다음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